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오산시가 전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권위는 오산시가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운전기사가 저상버스를 정류장에 가까이 정차시키지 않은 사안인데요.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용을 지원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을 장애인 차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오산시는 운수회사의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요약 음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단은 고령자와 장애인들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변환 요약서비스가 적용되는 대표 소식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바일 고지서, 소득있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 등 총 62종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12월 3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앞두고 오는 10월 10일까지 단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은 경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 등 경기도 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경기 아트센터가 맡을 계획인데요. 도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 기수별 2년씩 40명 내외 규모로 운영합니다. 제1기 단원 모집 신청은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며 실기평가를 거쳐 11월 중 선발합니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 아트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단원들은 2년간의 활동기간 중 매월 연습비와 교통비 등 연습수당과 공연시 별도의 공연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